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따라서 올해부터 복권 200만원까지는 당첨 시 세금 없이 모두 수령할 수 있으며 그동안 5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복권 당첨금 수령 시 과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했던 반면 올해부터는 은행을 방문해 당첨 복권만 제시하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이번 계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해 복권이 당첨됐어도 올해 1월 1일 이후 청구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